옛날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오래전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가 병들어 일찍 떠나자 자식도 없이 혼자 과부로 살아했다.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삭풍파리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렸는데 그마저도 나이를 먹고 힘이 떨어지자 쉽지 않았다. 일꾼으로 할멈을 쓰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할멈은 하루하루 거지처럼 살아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며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를 주었고 지치면 운막에 쓰러져 잠을 잤다. 가끔 남에게 얻어먹을 때도 있었지만 매일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어느 날 할멈은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있었다. 너무 굶어서 허기진 배를 안고 신세한탓만 했다. 아이고, 무슨 놈의 인생이 이리도 박복할까? 평생을 소처럼 일하고도 매일 밥 먹기가 이리 힘드니. 아휴,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내가 몸을 일으켜야지. 그래야 뭐라도 입에 넣을 수 있겠지. 가물때라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할멈은 일단 몸을 일으켰다.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었다. 냇가에 가서 물고기라도 잡을 수 있을까 싶어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강물이 말라서 웅덩이가 된 곳에 물고기들이 가득 펄떡이고 있었다. 할멈은 뜰듯이 기뻤다. 아이고, 이게 웬 행제냐. 저 물고기들 이제 내가 다 잡아먹을 수 있겠구먼. 그리고 남은 건 쌀하고도 바꿔 먹어야지. 할멈은 얼른 웅덩이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을 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할멈은 기절할 듯 놀랐다. 물고기가 말하다니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잔뜩 몰려오더니 하늘이 어두컴컴해졌고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다. 쏟아진 빗줄기는 순식간에 메마른 땅을 적시고 웅덩이는 물줄기가 흘러넘쳐서 강이 되었다. 그러자 물고기들은 신나게 헤엄쳐가 버렸다. 할멈은 넋을 잃고 바라만 보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허기졌지만 너무 신기한 광경에 정신이 팔려 배고픔을 잊었다. 정말 신기하구먼. 피를 내려달라고 물고기가 기도하니까 정말 비가 내렸잖아. 나도 기도나 해볼까? 물고기 청도 들어주는데 다 늙어서 불쌍한 이 할멈의 청도 들어주지 않겠어? 그래, 나도 기도해보자. 할멈은 정화수를 떠넣고 하늘을 향해 빌기 시작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늙어서 일도 구할 수 없고 따로 밥을 갖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이대로 있다간 곧 굶어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 제가 밥을 사 먹도록 돈 좀 주세요. 물고기에게 비를 내려주셨듯이 이번엔 제발 제게 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밤새도록 빌고 또 빌었다. 큰 소리로 오랫동안 빌면 꼭 소원을 이뤄줄 거라 믿었는데 그 소리에 잔뜩 짜증이 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담벼락을 두고 옆집에 사는 부자 영감이었다. 밤새 똑같은 기도 소리에 잠을 설친 부자 영감은 할멈에게 가서 소리 질렀다. 시끄러워 죽겠네, 이 거지 알망구야.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누가 돈을 주나. 차라리 나가서 이상을 줍거나 동략을 해. 안 그럼 이놈의 운마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그래도 할멈이 기도에 푹 빠져서 들은 채도 안 하자 부자 영감은 더욱 화가 났다. 잔뜩 약이 올라서 할멈을 한 번 크게 골탕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자 영감은 커다란 포대자루에 깨진 기왓장이며 사금파리 조각들을 가득 넣어서 꽁꽁 묶었다. 그리고 그 포대자루를 들고 몰래 다가가 할멈이 기도하고 있는 담장 너머로 던져버렸다. 기도에 빠져있던 할멈은 포대자루에 얻어맞고 벌러덩 뒤로 넘어졌다. 순간 너무 아프고 놀라서 어쩔 줄 몰랐지만 커다란 포대자루를 보자 기쁨의 환성을 질렀다. 아이고, 제게 돈벼락을 내려주셨군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포대자루에 돈을 넣어주실 줄 몰랐네요. 포대자루를 끌어안고 감격해서 연신절하는 할멈의 모습에 부자 영감은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진짜 나만 보기 아깝구먼. 저 할멈구 자루 안을 열어보고 얼마나 실망할 거야. 다시는 기도한다 어쩐다 안 하겠지. 부자 영감은 심술굳게 즐거워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할멈은 무거운 자루를 끌고 운마관으로 들어와서 그 안을 열어보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놀랍게도 자루 안에 금돈과 은돈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머니나.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다음날 할멈의 운막에선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다. 이런저런 음식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들썩거리자 부자 영감도 궁금해서 슬쩍 끼어들었다. 무슨 일이야? 거지 할멈구가 웬 잔치를 벌여? 그러다 자신이 던져준 자루 안에 금돈과 은돈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부자 영감은 기절할 듯이 놀라 소리쳤다. 보라! 난 분명 그 안에 기와짱과 사금파리를 넣었는데. 할멈구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사금파리가 금돈과 은돈으로 바뀌다니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기적의 할멈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할멈은 이제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친절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했다. 숨김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신기한 기적을 이야기해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부자 영감은 아무래도 억울해서 참을 수 없었다. 포대 자루를 던져준 건 자신이었는데 왜 할멈만 돈벼락을 맞았는지 왠지 손해를 본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커다란 포대 자루 두 개에 깨진 기와짱과 사금파리 조각들을 가득 넣고 할멈에게 갖다 주며 말했다. 이봐 할멈 따지고 보면 내 덕에 부자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 이번엔 내 차례지? 예? 어허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이번엔 할멈이 나한테 포대 자루를 던져달란 말이야. 그, 그럽시다 그럼. 지금 집에 가서 내가 하던 것처럼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할 수 없이 할멈이 승낙하자 부자 영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척 흉내를 냈다. 신이시여, 제게 돈을 주소서 제발 제게 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는 속으로 딴 생각을 했다. 참, 포대 자루를 더 크게 만들 걸 그랬나? 아, 그래야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에이, 내가 생각이 짧았구먼. 그때 할멈이 담벼락 너머로 던진 무거운 포대 자루들이 부자 영감의 등쪽으로 떨어졌다. 그 충격에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고꾸라진 부자 영감은 비명을 질렀다. 눈물이 날 만큼 아팠지만 드디어 돈벼락을 맞았다는 기쁨도 컸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제겐 돈을 두 포대나 주셨군요. 앞으로도 또 주실 거죠? 엉금엉금 기어서 간신히 자루를 열었는데 그 아내는 자신이 넣은 기와짱이며 사금파리 조각뿐이었다. 뭐야, 나한테만 왜 이래? 에이, 당신이 그러고도 신이야? 이건 불공평하잖아. 왜 나한테만 돈을 안 주냐고? 부자 영감은 할멈에게라도 따지려고 일어서려다 다시 비명 지르며 엎어지고 말았다. 갈비뼈뿐만 아니라 허리뼈도 부러졌던 것이다. 그 후 부자 영감은 치료를 하느라 그 많은 재산을 다 쓰게 되었고 가난했던 할멈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한편 이 이야기는 말레이제도의 보르네오 섬에서 전해오는 민담을 각색한 것이다. 아이고 부자 영감 나오셨소? 허리 아픈 건 좀 나으셨나보? 나았긴 몰라. 할멈이 포대자루 두 개를 시간차 두고 투척하는 바람에 이 사다리 난 거지. 연타로 계속 같은 데를 맞았으니 이 피해보상 어떡할 거야? 나야 던지라니까 던졌지. 누가 그럼 부탁하랬수. 그러게. 앞으론 심보 좀 곱게 쓰시구려. 어허, 뭘 모르는 소리. 자고로 나 같은 악역이 있어야 이야기도 굴러가는 법이지. 들어봐. 옛날 어느 가난뱅이 할멈이 물웅덩이에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물고기를 보고 놀랐다. 할멈도 집에 와서 돈을 내려달라고 빌었더니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다. 끝.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냔 말이야. 아이고 대단하시구려. 그 악역 상대하느라 나도 포대자루에 맞아 죽을 뻔했어. 아이고 여기 우리가 찾던 분이 계시군요. 뭐야? 부자 악역이 하나 필요해서요. 우리 이야기에 또 모시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출연료도 후하게 쳐드릴게요. 헤헤, 내 맛깔나는 연기가 소문 좀 났나 보군. 다시 한미천 잡을 기회가 왔어. 그래, 어떤 연기가 필요한가? 아이 뭐, 큰 연기랄 것 없고. 잘 먹고 잘 놀기만 하면 됩니다. 얼씨구 좋구나. 양반인가? 관직은 뭐야? 남은 꼴 사또요. 변사또라고. 뭐라? 그 양반 말로가 아주 험악하다던데. 살살 패라고 할게요. 어허, 나 허리도 안 났는데. 잘 두들겨 맞고 오시구려. 난 가서 노가리 사랑방이나 봐야겠네.